네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오늘 시간부터는 학금원소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금원소의 영향에서 알아볼 것은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각각의 원소들이 어떤 석출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고용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알아봐야 할 것은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마필드가 잘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이 감마필드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 상태도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감마필드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는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좁아지게 하는 원소가 있을 겁니다. 이 넓어지게 하는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라고 이야기하고요. 좁아지게 하는 원소를 오스나이트를 안정화 시키지 못하니까 반대로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나이트 영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소들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오스나이트 필드를 넓혀주는 경우, 이때는 이제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오스나이트 필드를 축소시키는, 줄여주는 경우에는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합금 원소들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오스나이트 안정화 원소고, 또 어떤 것들이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건 A, B, C, D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아까의 케이스에서 보시면은 이 A라고 하는 케이스는 여기서 오픈 감마 필드, 그래서 A는 아예 감마 필드를 열어주는, 열어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B 케이스, B 케이스는 밑에 있죠. 그래서 A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오픈 감마 필드가 되겠고, 그 다음 B 케이스는 보면은 이 감마 필드 자체를 좀 확장시켜주는, 그래서 익스팬디드 감마 필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C와 D는 좀 다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아예 이게 이만큼 줄어들어 버렸죠.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감마 필드를 아예 닫아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Closed 감마 필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D로 내려오게 되면은 D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아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죠. 그래서 B에서 볼 수 있는 이 영역이 조금씩 조금씩 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마 필드를 각각 보게 되면은 감마 필드가 A에서는 여기, B에서는 여기, C에서는 여기, D에서는 여기. 굉장히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D 케이스를 Contracted 감마 필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큼먼소 영향들에 있어서 A, B와 C, D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A, B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모스터나이트 안정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C와 D에서 나오는 케이스들을 반대로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케이스들을 다 보게 되면요. 일단은 오픈 감마 필드에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 바로 니켈이나 망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켈이나 망간 같은 경우에는 Completely eliminate the BCC 알파 아이언 base and replace it. 그래서 완전히 알파 아이언, 그러니까 페라이트 철을 아예 이제 없애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니켈과 망간의 역할이 되겠고요. 좀 원소의 크기가 좀 비슷하죠. 철과 비슷한 거의 치환형 강화가 될 수 있는 게 니켈이나 망간이 오픈 감마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팬디드 감마 필드 같은 경우에는 카본, 나이트로젠 이런 것처럼 크기가 좀 작은 침입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소들이 되겠고 이 경우에는 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감마 필드의 크기를 더 넓혀주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C로 오시게 되면요. Closed 감마 필드라고 되어 있죠. Closed 감마 필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 대부분 나머지는 다 뭐 Closed 감마 필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리콘, 알루미늄, 베를륨, 포스포러스, 타이타늄, 바나디움, 몰리브덴, 크로미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오픈사이드 안정원소를 주로 이제 보통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카본, 니켈, 망간, 나이트로젠 물론 여기에 카파도 있고 징크도 있고 하지만 주로 많이 보는 네 가지는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거의 뭐 대부분은 페라이트 안정원소다 라고 외우시면 거의 맞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원소는 페라이트를 안정화 시킵니다. 그 다음에 D 케이스는 Contracted Gamma Field 이것도 페라이트 안정원소죠.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보론입니다. 보론은 나중에 뭐 또 중요한 걸로 나오겠지만 그레인 바운더리에 Segregation 되면서 Segreg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레인 바운더리에 편석이라고 하죠. 편석 편석되면서 나중에 베이나이트나 마르텐 사이트와 같은 그런 상들 경도가 높은 강도가 높은 상들을 훨씬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원소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보론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라이트 포머와 오스나이트 포머 이거를 델타 H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델타 H가 보면 델타 H는 H Gamma minus H Alph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H Gamma의 정의를 보시면 여기 잘 나와 있죠. Gamma의 정의는 The heat observed part unit of solute dissolving in gamma phase 그래서 Gamma phase에서 얼마만큼 이 solute를 dissolve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얻은 그래서 Heat Observed죠. 그래서 이런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 흡수한 열이 얼마만큼이냐 라는 게 H Gamma 엔탈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H Alpha 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Heat Observed인데 이것도 뭐냐면 Alpha phase에서 Alpha phase에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solute dissolving이라는 거죠. 그래서 Dissolving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필요하냐 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H Gamma에서 H Alpha를 빼는 게 델타 H인데 이때 Gamma에 대한 엔탈피가 그 다음에 Alpha에 대한 엔탈피보다 더 크게 되면 Ferrite를 형성시키게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히트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되겠죠. 반대로 Delta H가 0보다 작다. 즉 Gamma 엔탈피가 그 다음 Alpha 엔탈피 이 경우보다 더 이제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Othnite Former가 된다. 즉 그만큼 Ferrite를 만드는데 훨씬 더 더 많은 엔탈피가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Othnite 안정화 원소 그 다음 Ferrite 안정화 원소로 구분할 수 있겠고 여기서 키가 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본, 니켈, 망간, 나이트로젠 이 네 가지 원소가 Othnite 안정화 원소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각각 학금원소들의 함량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타이타늄이라던가 아니면 크롬 같은 경우에 이런 함량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라인이 이 오각형 라인 잘 기억나시죠? 이 오각형 라인이 뭡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감마 페이지 필드죠. 그래서 오스나이트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초기 오스나이트 영역은 두 개 선을 끌어보면 이렇게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두 개 똑같은데 자 여기에서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여기죠. 그래서 하나도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0% 그 다음에 좀 더 들어 0.3 0.5 0.6 0.7 이런 식으로 1%까지 들어가게 되면 페라이트 안정화원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스나이트 필드를 줄여 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롬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처음에 0% 그 다음에 한 1.6 정도 넣어야 그래서 타이타늄은 1%만 넣어도 거의 감마필드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크롬은 1.65 그래서 나중에 한 20% 정도까지 넣어야 완전히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더 효과적인 페라이트 안정화원소는 타이타늄이 되겠죠. 반면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철강에 어떤 온소를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냐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타이타늄은 조금만 넣어도 이런 식으로 너무 열 수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넣기가 힘들 수도 있겠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까지도 넣을 수 있는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롬을 사실 훨씬 더 많이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 응용한 게 나중에 나오는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 우리 알고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크롬이 18웨이 퍼센트 정도 니켈이 8웨이 퍼센트 정도 이런 식으로 웨이트 퍼센트죠. 들어가는 그런 합금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크롬을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타이타늄이었으면 저렇게 많이 넣지 못할 겁니다. 같은 페라이트 안정화원소 같은 오스테라이트 안정화원소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얼마만큼 더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합금원소들의 영향. 그래서 페라이트 안정화원소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친구가 누구냐. 그래서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크롬은 별로 많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크롬은 많이 넣어야 되고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죠. 지르코늄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페라이트를 훨씬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테라이트를 훨씬 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들 델타H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좋은 게 카본이죠. 카본이고 그 다음은 나이트로젠 그 다음은 망간 그 다음은 니켈 그 다음은 카파 그 다음은 징크 이런 정도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카본, 나이트로젠, 망간, 니켈 이 정도 오스테라이트 안정화원소로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는 대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페라이트 안정화원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격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가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학금원소의 가격 그래서 몰리브데뉴 좋은 원소입니다. 고용광하고 굉장히 좋은데 비싸죠. 거의 뭐 70.5 정도 되는 가격이 되겠고요. 나이오비움, 바나디움도 다 비싸요. 47에서 41 지르코늄 이런 것도 비싸고요. 니켈도 21.5니까 그러니까 1kg에 20달러 정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시세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타늄도 꽤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뭐 8 정도 그 다음에 카파, 마그네슘, 크롬,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망간이나 실리콘 이런 것들조차도 철보다는 무조건 다 비싼 원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철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합금 원소를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속공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원소를 잘 넣어서 경제적이고 널리 쓸 수 있는 그런 원소를 합금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들도 항상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각 원소들의 안정성, 스테빌리티 얼마나 안정하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원소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원소는 페라이트 내에만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있습니다. Only enter the ferrite phase. 페라이트 내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니클, 카파, 포스포로, 실리콘 이런 것들은 페라이트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원소들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카바이드를 카바이드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에도 들어가는 둘 다 들어가는 원소들은 망간, 크롬, 몰리보, 바나듐, 타이타늄, 텅스텐, 나이오비움 이런 것들이 카바이드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에도 들어가는 그런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하나는 이제 카바이드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카바이드만 들어간다는 건 그 페라이트 내부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트로젠, 이 질소는 카바이드만 들어가고 페라이트 내부에 못 들어가는 그런 원소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들을 따라서도 어디에 고용될 수 있느냐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카바이드와 나이트라이드들이 있는데 이 오스테나이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솔루블한 거, 솔루빌리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나이오븐 나이트라이드, 바나디움 나이트라이드, 그 다음에 나이오븐 카바이드, 타이타늄 카바이드, 바나디움 카바이드 이렇게 다양한 학금 원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여기에 있는 이 Y축에서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1로 가면은 100%라는 거죠.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더 솔루블하다. 당연히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는 훨씬 더 솔루블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는 당연히 솔루블해지고 또 위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많이 고용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고용이 되는 것들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바나디움 카바이드, 많이 고용되는, 바나디움 나이트라이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고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엔탈피, 엔탈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탈피 is the formation of carbon, nitrogen, and boron 그래서 여기에 맨 아래쪽에는 나이트로젠, 나이트라이드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위칸에는 카바이드들, 맨 위칸에는 보라이드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들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 델타일치 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값이 이렇게 클수록 훨씬 더 이제 잘 생기겠죠. 잘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나 뭐 이런 것들 지르코늄이나 뭐 이런 것들, 나이오비움이나 바나디움 이런 것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잘 아는 제일 유명한 게 FE3C잖아요. 근데 FE3C는 반대로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FE3C가 사실은 이게 제일 많이 될 것 같은데 왜 이쪽에 있냐 생각해 보면은 그 FE3C는 이게 결합을 잘 하지 않아도 양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 FE 아이언이라고 하는 게 애초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뭐 저 정도의 그런 엔탈피를 가지고도 충분히 잘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금 원소들에 따라서 어떤 그 어떤 페이지, 페라이트 페이지나 카바이드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카바이드나 나이트라이드들도 솔루빌리티가 다를 수 있고 또한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또 봤던 것들 중에서 뭐 크롬 카바이드 이런 것들 다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 엔탈피들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보면은 나이트라이드들 또 많이 만들어지고 카바이드, 보라이드 이런 것들 다 같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봐야 할 원소는 카본이 되겠죠. 카본. 카본. 카본은 어떤 원소냐. 카본은 우리가 보면은 very powerful to enhance the strength. 그래서 강도를 높이기에 굉장히 파워풀. 그래서 탄소를 많이 넣으면 강도는 뭐 자명하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сол우티드인 오스터나이트. 그래서 오스터나이트에 솔루트된다. 오스터나이트에 잘 들어 고용이 많이 되죠. 카본은. 그 다음에 포밍 마르텐 사이트 웬 퀸칭. 그래서 퀸칭되면 마르텐 사이트 형성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했었던 뭐 그림도 많이 그리고 있었던 카본은 이제 FCC에 옥타이드라 사이트들에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FCC가 있다라고 하면은 카본들 주류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데 잘 들어가 있겠죠. 이런데 잘 카본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왼쪽에 그래프 보이시겠습니다. 카본 컨텐츠. 탄소 함량에 따라서 왼쪽에 보면은 항복. 항복 강도. 그 다음에 50% shear FATT. Fracture Appearance Transition Temperature거든요. 트랜지션. 그래서 이거는 FATT는 사실상 DBTT랑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BTT가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인데 FATT는 Fracture Appearance. 그래서 파면이 얼마만큼 나타났냐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50% shear Fracture Appearance니까 DBTT의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덕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낮은 온도에서는 브리티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탄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뭐 당연히 이런 강도가 다 증가하는 굉장히 증가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강도들은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거. 여기서도 증가하고 가끔 별로 안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탄소를 많이 넣으면 철강의 강도는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고용 강화. 두 번째는 마르텐사이트를 잘 만들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 강화. 또 한 가지 더 있겠네요. 세멘타이트를 잘 만드니까 석출 강화. 세 가지 효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근데 탄소를 많이 넣을 수가 없는 게 여기 보시는 거죠. 탄소를 많이 넣으면 이 온도 자체가 높아지죠. 이 온도가 높아진다는 말은 저온 인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은 샤피 충격 시험이거든요. 오른쪽에서 샤피 충격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테스트 템 프로젝트 온도가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임팩트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점점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0.11인데 0.2 이렇게 되니까 뒤로 가면 점점 더 탄소 함량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탄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고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점점 더 일단은 이 위쪽에 있는 걸 우리가 이 위쪽에 이 라인 이걸 우리가 어퍼 셀프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어퍼 위쪽이라는 거죠. 셰프 편평한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데 어퍼 셀프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계속 줄어들죠. 어퍼 셀프 에너지가 의미하는 거는 상온 인성이거든요. 상온 인성이 줄어든다 라는 거. 근데 이건 뭐 그냥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요 값 요 중간 중간 값 이 중간 온도에 해당하는 게 DBTT죠. 덕타이어트 브리틀 트랜지션 DBTT가 보면 중간 값을 대충 우려해 보면은 점점 증가하죠. DBTT가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구간으로 나눴을 때 예를 들자면은 뭐 이 정도 영역이 덕타일 하다라고 했고 이 정도 영역이 브리틀 하다라고 생각하겠죠. DBTT 구간으로 했을 때 근데 이게 증가하게 되면은 브리틀은 점점 증가하는데 덕타일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인성, 저온 인성이 낮아진다라고 안 좋아지는 거죠. 저온 인성이 취약해진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탄소는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 때문에 많이 넣으면은 강도가 증가하지만 인성을 낮추기 때문에 많이 넣는 것이 좀 제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사실 우리가 철강의 5대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철강의 5대 원소가 뭐 이거 이거 일단은 카본, 망간, 실리콘, 포스포러스, 설퍼 이렇게 보통 5개를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요 앞에 있는 3개는 그냥 뭐 필수죠. 제일 중요한 게 카본이겠고요. 제일 중요한 카본이겠고 망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망간 강에도 많이 나오고 실리콘 하는 건 주조할 때 중요한 유동성 이런 거 이야기 하는데 안 좋은 게 이 인과 황이거든요. 인과 황 그래서 뭐 인과 황은 5대 원소 중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많이 넣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넣을수록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만 어떻게 하면은 이 인과 황의 함량을 줄일 수 있을까를 컨트롤 우리가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 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잘 분포되면 안 좋다고 하는데 뭐 그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fe3p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더 만들기 때문에 왜냐면은 뭐 들어갔는데 fe랑 결합 안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무조건 결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런 굉장히 취성이고 그 다음에 편석이 잘 되는 그런 상들을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서퍼 황도 안 좋습니다. mns, fes 이런 거 만드는데 이런 상들이 엄청나게 취성성이고 또 low melting point 녹는 점이 낮아요. 녹는 점이 낮으면 뭐가 안 좋냐면은 만약 우리가 어떤 가공을 하거나 했을 때 어떤 내부에 열이 발생할 수 있겠죠. 가공하거나 했을 때 근데 만약에 멜팅 포인트가 낮게 되면은 그 부분이 녹아 버리는 상황들에 가까워지니까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것이 mns, fes 그래서 britt라고 안 좋죠. 그래서 뭐 결론은 뭐냐면요. 인과 항을 무조건 적게 넣으면 적게 넣어주도록 좋습니다. 안 넣으면 제일 좋고 그래서 보통은 weight percent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weight percent, weight percent라고 하는 것은 6개의 분률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호스포로스나 설퍼 같은 경우 ppm 단위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pm이라고 하는 것은 per million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1%라는 거는 우리가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1ppm이라고 하는 거는 100만분의 1이겠죠. 100만분의 1이니까. 그래서 1ppm은 몇 퍼센트냐 라고 물어보면은 1ppm은 한 대략적으로 1만 분의 1이죠. 그래서 0.0001%다.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ppm 단위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과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철강 재료에 많이 넣으면 안 좋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 이제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급 원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정까지 panelists. 예, 감사합니다. etrh conscious요.